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제5중족골 골절의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술 동의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국수마취하에 받으시는 분은 이 동영상 끝에 마취 동의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선택하신 환자분들께서는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및 신청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환자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자리, 성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족골 골절은 다섯번째 중족골 골절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경우와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의학 지식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예전처럼 기부수하고 누워만 지낼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라 빨리 회복돼서 빨리 운동도 하고 빨리 직장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빨리 그런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적인 치료만 해라 무조건 수술만 해라 라고 의사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제오중족골 골절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환자분들께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별도의 교육용 설명용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아 나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나의 지금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빨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고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고 나는 수술하는 거 무서워 수술하는 거 싫고 바치하는 것도 싫고 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부수를 하더라도 그냥 보존적 수술 안 하고 치료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아마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몇 대 몇 정도로 환자한테 유리할 겁니다. 라는 설명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환자분의 자기 선택권을 통해서 결정을 수술 여부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리면 진단 및 위치네요. 대개 보면 오른쪽 발이네요. 옆에서 본 그림을 보시면 다섯 번째 중적골은 다섯 번째 중적골은 여기서 부러지기도 하고요. 여기 대퇴골투인데 골투나 경부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간부에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기 근위부에서 관절 외 골절이 있기도 하고 더 근위부에서 관절 내 골절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상이나 사고에 의한 경우는 여기나 두부나 근위부, 관절 내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요.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스파이크, 야구 선수들 신발, 축구 선수들 신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신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잘 부러져요. 스트레스로 피로골절이죠. 피로골절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제오중적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이십니까? 즉 여기신가요? 제오중적골, 기저부 관절의 또는 간부 골절이십니까? 이 파란색 또는 녹색이신가요? 또는 제오중적골, 원이부 경부 두부 골절 즉 검정색 여부의 골절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죠. 우측, 좌측, 양측, 우측, 좌측, 양측 이거에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시는 겁니다. 기타 다른 부위가 같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하시면 되고요. 급성골절, 급성골절때는 뼈의식을 잘 안하는데 피로골절, 스트레스골절, 운동선수들, 만성, 재골절 이런 경우에는 뼈의식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빨간색이네요.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전이가 전혀 없거나 아주 미세하거나 그런 경우는 수술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손상된 부위 모드를 반드시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 심한 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연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의 위치 및 과정 볼까요? 수술의 위치는 발가락이죠. 제5중족골 골절의 관혈적 전공 및 내구정술입니다. 보시면 피부절개는 제5중족골 주위로 장축의 피부절개를 합니다. 보시면 기저부골절일 때 여기 절개를 하고요. 경부골절일 때 여기를 절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개를 안하고 비관혈적으로 전이가 조금 거의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피부절개를 따로 안하고 그냥 처심이나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관혈적으로 어긋난 뼈를 수술할 때는 중족골주의로 장축의 피부절개를 해서 이만큼 정도 절개를 해서 하고 단순 또는 부분전이 골절일 경우에는 절개를 안하고 구멍 뻥 뚫어서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절개주의로 비복신경 말찌와 외측족저신경 말찌가 주행을 합니다. 즉 비복신경이 다섯번째 바깥쪽 보습이 되죠. 이렇게 지나가고요. 외측족저신경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절개를 하면 이 주위는 약간 둔감이 남을 수가 있고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주의 이상감각 및 감각조화가 어느정도 남는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절개된 골절 정복 및 내고정 이거는 정복 후에 금속 나사못, 금속핀, 철, 나라고 되어있네요. 철사 또는 금속판 등으로 내고정수를 시행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그림 보시면 여기는 금속핀과 철사, 팔자 모양의 철사로 수술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금속 나사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피로골절, 스트레스골절, 운동선수들, 운동도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금속핀이나 철사 또는 금속 나사못보다 금속판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뼈의 식이 필요한 경우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뼈는 맞추려고 하면 다 맞추는 게 좋고 특히 관절 내 골절은 이렇게 관절 내 골절은 어긋나게 있으면 안 돼요. 관절을 잘 이쁘게 맞춰줘야 여기 보면 관절이, 여기는 관절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여기는 관절이 이렇게 잘 맞았잖아요.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즉, 해부학적 정복과 기능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뼈가 잘 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환자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혈행상태, 나이, 골당중 여부, 기저질환 거기다가 술담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 한동안 걷지 말라는데 자꾸 딛는 경우 막 딛고 돌아다니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곤류업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금속을 빼면 됩니다. 금속을 뺄때는 입원 안하고 뽑는 경우도 있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보통 2박 3일 입원하시는데 2박 3일 입원하셔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당중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 골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술이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자극이 되지 않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거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4주간은 족부 외측으로는 체중 부활하시면 안됩니다. 이쪽으로는 걸으시면 안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뒤꿈치로 걸으시거나 걸으시라고 하거나 목발 짚고 걸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뼈가 튼튼한가 그 정도 튼튼하게 됐나에 따라서 수술하고 한 4주 정도는 반기부수 또는 통기부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까지가 수술 위치와 수술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부종 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 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뇌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견이 한 두세 번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도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은 틀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결손, 피부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을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이 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아, 기타 그 밖에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부의 염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염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여기는 여기는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켈로이드 흉터라는 건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찍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뽀룩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염이라든가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주구수질이 있다. 전신마취, 허리마취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 골, 영구골, 괴사, 족관절 활액망련,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수술 후에 이런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뿐만 아니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지방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특히 긴 뼈를 골수광내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그럴 경우 골절 부위에서 노출된 지방이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 위험한 겁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딱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의 긴 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 노소방론하고 예측 불가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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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랑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 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주로 하지 혈전 피덕이죠. 이 주 생겼는데 나중에 주요 이게 동동동 떠다니다가 폐내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 위험하고 예측 불허한데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타킹도 신고 막 쪄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이 발생하는 건데 매우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수타킹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종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이르긴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혈대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혈을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쪄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짐이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당뇨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 환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호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의사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치매 증상 선망 다른 행소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신마취하의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부족관절 합해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정말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 이라는 건 안 붙는 거고 지연 여유압 이라는 건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 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붙거나 돌아가서 붙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복합 분쇄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 있는 경우 뼈가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 뇌골절 있는데 뼈조각 여러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 조기 체중 부활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 체중 인 분들이 조기 체중 부활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걸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그런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종골 골절은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종골 골절은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부정유압 된 것 같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산 등으로 이런 현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괴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괴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 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이나 아니면 막 여러 번 당겨서 꼬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개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에서 보시면 모든 뼛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본드로 깨진 도자기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 범위 내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 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 원이부 복합 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가락이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도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목이 뒤로 제킬 때 발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자체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무지 굴곡근,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발가락 뒤로 제킬 때는 장무지 신장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지는 겁니다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아,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에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다친 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 경부, 근육, 근육, 여기 여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 게 암을 나면 뼈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그게 가골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 2개월, 2, 3개월 지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단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분들은 6개월 수상 6개월 있다가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 골절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념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한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친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건 또 추구의 전문가인데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뭐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 보면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극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 게 이 뼈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 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 게 아니면 철사 같은 게 쪼가는 게 뼈 안에 남아 있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 하십니다 그거 뿌드러뚝 뿌러뚫어서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 건데 뼈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지 남겨놓은 거 그러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 사항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중원 실습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 대체제, 뼈 대체제 제품이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 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 봉합 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급여제 제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용을 원치 않고 비급여제 안 쓰겠다고 하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이외에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순환인데 당뇨, 고혈압, 폐석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심부전증 등의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절대 술, 담배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한다고 했죠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독 안 해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증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증 부하 또는 부분 체증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이 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 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 행위가 앞만 자란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0번이네요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깁스 치료, 보조기 치료,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수술 동의 및 신청서,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이 있거나 복합 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딱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절 외 골절에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태, 족관절, 족구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수를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 분쇄 골절의 경우 외고정 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 등의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수를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면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디딜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에서 8주간 발을 디딜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3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 2주일 있다가 바로 디딜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디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기간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종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 질환, 흡연력 등의 유모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종,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구 환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암흑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의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엔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의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증오죠 혈압, 혈압, 그리고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부유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불가피한 상황, 불유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이 앞에 법정 보호자, 친권자분은 이 뒤에 신청서의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